집사2.5.2 어때요? 제 깨기 약간 좀 미숙했죠? 약간 고! 고! 이 느낌 아니었나? 나도 멋있게 깨고 싶었는데 약간 약간 이렇게 돼 깼어? 어 나도 깨질 수 몰라서 깼어? 깼어 잘 깨졌어 확 깨워 그러니깐 형은 힘이 좋아가지고 아니 나도 맨 처음에 핸들 팅포도 나올 카카오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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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M.J. 형이랑 비슷해지는데? M.J. 형이.. M.J. 형은 형.. M.J. 형 뭐 있을 거야? 항상 턱선을 입고 있는 남자. 거의 뭐 담 걸리게 찍어 봤어. 섹시카 찍을 때. 약간 이렇게 떨리게도 있을 거예요. 너무 고개 쪄서.. 섹시카 찍을 때. 카카오톡. 엔 장면이 몇 개 안 되나요? 소상만. 이모에 안나오미지기를.. 이모에 찍지 마세요. 네? 익힘 하지 말라고. 카카오톡. 그럼 추워. 똑같은데.. 내가 박수쳐줄게 진짜. 난 춤추다가.. 난 춤추보고. 코너마가 돼. 그냥 철끼리 내년 생일에 더 올리고 싶은데 옛날 영상 중에 하나를 뭐? 옛날 영상 중에 하나를 올리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모니터를 하러 가볼게요 옛날 것들 있죠? 그냥 올리면 완전 어릴 때가 있을 거예요 버터플라이 불렀을 때 그 시절이 있을 거라 없을 리가 없어요 영상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끝까지 빡지빡지 빡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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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지